우리 사신들의 하루 일과는 한 번도 멀쩡했던 놈은 없었어 길아, 길아 이건 뭐야 가짜 구세주 길아 숨겨진 그 애정체 그냥 어린아이 우리 사신들의 머릿속에는 야심이나 꿈은 없어 어떤 철학적인 질문도 없어 죽음 같은 광태로움 이제서야 봐줄 만한 구경거리를 만났어 갈랄 같은 너의 심판 모두 헤매이며 쇼우한다 길아, 길아 악마인 걸까 신일까 길아, 길아 숨겨진 그 애정체 그냥 너란 녀석 너 혼자 이 세상을 바꾼 줄 안다면 진실을 알려주지 사실 바뀐 건 네 이름뿐이야 그렇지, 길아, 길아 넌 구세주가 아니야, 길아, 길아 멍청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야 오, 차가 완전 좋아 베이베이 그 다음 날은 끝났다 그 다음 날은